그럼 우리 본격적으로 인터넷이 이렇게 거대하게 성장하는데 또 우리가 인터넷을 이렇게 편안하게 사용하는데 아주 혁신적인 또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도메인 네임 시스템이 무엇인가를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렸죠? 도메인 네임 시스템을 이야기 위해서 우리가 그림을 좀 봐야 돼요 여기 컴퓨터가 두 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여러분의 컴퓨터이고요 여러분의 컴퓨터가 93.18421634라는 IP 주소를 가지고 있는 컴퓨터에 접속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되냐를 살펴볼 거예요 이 컴퓨터의 주인장은 자신의 컴퓨터에 사람들이 접속할 때 IP로 접속하는 것이 아니라 이름으로 접속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example.com이라는 주소를 이 컴퓨터를 가리키게 하고 싶다면 이제 뭘 해야 되냐면 도메인 네임 시스템 서버 줄여서 DNS 서버라고 하는 것에게 자신의 IP는 뭔데? 이 IP는 example.com이라는 주소를 갖게 하고 싶습니다 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럼 DNS 네임 시스템 서버는 이 요청을 받고서 example.com이라는 도메인 네임은 93.18421634라는 IP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됐죠?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의 컴퓨터가 이제 example.com이라고 하는 도메인 네임으로 접속을 하려고 하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는가를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의 컴퓨터가 집에 있는 랜선을 컴퓨터에다가 딱 꽂거나 또는 와이파이로 접속을 하는 순간에 어떤 마법 같은 메커니즘에 의해서 여러분의 컴퓨터에는 도메인 네임 시스템 서버의 IP 주소가 자동으로 세팅이 돼요 그게 어떻게 되는지는 일단 마법이에요 키워드는 DHCP라는 걸 통해서 하는 겁니다 몰라도 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의 컴퓨터는 인터넷 연결한 순간에 도메인 네임 시스템 서버의 IP 라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웹브라우저에 예를 들어서 example.com이라고 치고 엔터를 땅 치면 여러분 컴퓨터는 약속된 대로 첫 번째로는 호스트 파일을 찾아봐요 호스트 파일에는 example.com에 대한 설명이 없으면 그러면 그 다음에 도메인 네임 시스템 서버에 접속해서 example.com이라고 하는 도메인 네임의 IP가 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DNS 서버는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이 IP 주소를 응답해 주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? 이제 이 컴퓨터는 example.com의 IP를 알게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저 IP를 이용해서 접속해서 통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여러분이 인터넷을 사용할 때 도메인을 사용하잖아요 그리고 도메인을 사용할 때 여러분이 서버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클라이언트로 도메인을 사용할 때 여러분이 필요한 적정 지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식으로 DNS 시스템 DNS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이 컴퓨터가 자신의 도메인을 등록할 때는 예전에는 전화를 걸어서 평일에만 할 수 있었고 사람이 수동으로 파일에 추가를 했는데 이제 이 과정이 자동화되었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게 그리고 더 적은 행정력으로 이런 일을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행정 절차가 간소화, 신속화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전에는 호스트의 이름을 파일에다가 보관했었는데 여기 파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서버를 통해서 호스트의 이름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? 이 DNS 서버의 IP 주소가 바뀌거나 도메인이 추가되거나 또는 삭제되거나 수정되는 그 순간에 이 DNS 서버를 이용하는 모든 컴퓨터들은 변경된 내용을 바로 반영할 수 있다는 어떤 성능상의 비약적인 변화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클라이언트 컴퓨터 또 서버 컴퓨터가 있습니다 서버 컴퓨터는 생산자, 클라이언트 컴퓨터는 소비자라고 할 수 있는데 소비자로서 DNS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지식은 이 정도입니다 이렇게 해서 DNS에 대한 가장 중요하고 적정한 수준의 원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